오늘 이 본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예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평화가 없고 그들에게 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그 메시아를 오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또 기다려주십니까? 皆さんは 크리스마스가嬉しくて 待ち望んでいますか? 기다려주십니까? 待っていますか?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왜 기쁩니까? 자,子どもの生徒の皆さんは 크리스마스가なぜ嬉しいですか? 우리 학생 성도님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가요? 학생の皆さんは なぜ 크리스마스가嬉しいんですか? 우리 어린 성도님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기쁩니까? 자,大人の皆さんは なぜ 크리스마스가嬉しいんですか? 선물 주니까 기쁜가요? 프레젠트をもらえるからなんですか? 공부 안 하고 쉬니까 기쁩니까? 休みだから勉強しなくてもいいからですか? 뭔가 축제 같은 날이고 여가를 즐기는 것 같으니까 좋습니까? 祭りのような日で 自分の 여가を楽しんでいるような日だから 嬉しいんですか?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지고 기뻐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기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그 안에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빛 하나도 없는 그 안에서 깜깜한 그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누군가 도우러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誰가 きっと 自分을 助けるたびに 来るだろう という 希望을 持って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도우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소망을 포기하고 질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구조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다리자 그 갱도 위에서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바레지옥 기뻐을持って 맞이 지지게 되었을 때 그 고도의 안아가 그 안아가 그 안아가 한筋의 光이 差시込んできました 그래서 산소를 들이쉬고 호흡을 하면서 도움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아가 그리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끈질기게 버틴 그는 그 사람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아가 이 도지꾸며 내바레지옥 기뻐을 이를 지지게 되었다 다다 하나가 구축 되었다 그런데 소망을 금방 포기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성들 여러분들 이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이 본문에도 기다림에 성공한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의를 주겠다 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긴 그 소망 계속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만큼 큰 소망이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과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별의 주가 다시 돌아올 것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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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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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집안에서 수많은 수많은 그 일들을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어느 때는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성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 없이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神様から 약속의 미고토바 그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에지프트의 소울이 13년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항상 믿음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그런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죄의 열매와 소망이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믿음 없는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영향을 끼친 리빙스턴이라는 성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을 고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고 마른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의 공격을 받고 팔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온몸에는 그 맹수의 공격을 받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17년 동안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지에서 맹수와 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의 끝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과 okay을 진행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록합니다